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70년대, 80년대, 50년대 한국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다가 감옥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살았던 감옥은 여기 500여 명이 천년이 넘만 감옥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고, 민주화된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는 우리가 염원했던, 우리가 감옥을 살면서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다시 부정선거가 차행되고, 거민들의 삶은 파괴가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 앞장을 서고 계시는 4.19 세대 선배님들, 70년대 민주화 투쟁으로 유신시대 때 감옥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2000년에도 서대문혁무소를 출발해서 민주주의를 외치러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싸워봤던 지난 50년의 민주화 투쟁이 헛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행동하는 양심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미 2년, 3년, 8년씩 감옥을 살았던 우리가 이 겨울에 다시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해주는 위험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정가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정정가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주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